하나만apon 남합니다 저렇게 군사분계선 위해서 남북정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기 힘든 두 정상들이 저기 만나는 거니까 정말 감동스러운데? 저 안나기 힘든 사람들도 저렇게 만나는데 우리 가족들은 가까이서도 늘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하니 와우 드디어 2018년도 제8회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가 열립니다 어?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 아! 바로 저거야 당장 연락해봐야지 네 부장님 네 지금 거기다 작성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제가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어떻고를 운동해야 되지? 부부서가 일을 하는게 아... 이렇게 매일 매일 일을 해도 바쁘는데 정말 바쁘네 하... 가족 생각도 나고 하... 요즘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얼굴을 품 시간이 별로 없었네 이 수리는 잘 있으려나 이 녀석 보고 싶은걸 오늘은 뉴스가 뭐가 나왔으려나 나뉩니다 저렇게 공사분계선을 위해서 두 정상들이 만나는 거니까 얼굴이 감정스럽네 하하... 정말 멋진데 이렇게 만나기 힘든 정상들도 만나는데 우리 가족들은 서로 요즘 바빠서 얼굴 본지 오래됐네 와우 드디어 2018년도 제8회 서울보드게임페스타가 열립니다 어? 서울보드게임페스타? 하... 옳지! 바로 이거야 하하... 당장 연락해봐야겠다 하하... 아 점심시간이다 이제 한번 핸드폰 좀 볼까? 하하... 맞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한다고 했지? 나뉩니다 저렇게 공사분계선 뒤에서 남북정상회처럼 만났습니다 하...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잘 만나는데 우리 가족은 요즘 너무 바빠서 각자 만나기도 힘들고 갑자기 엄마랑 아빠가 보고싶은데? 와우 드디어 2018년도 제8회 서울보드게임페스타가 열립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와우... 어? 이게 뭐지? 서울... 보드게임페스타? 아... 바로 이거야 지금 바로 연락해봐야지 위치 온 가족이 함께 정상회담하기 좋은 그곳 바로 2018년도 서울보드게임 페스타 현장에 비리님과 비리님과 함께 이 마술 창수가 다녀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보드게임 페스타 현장 속으로 창수창수 뿅뿅 보드게임 화면 저희 채널에서 바로 유튜브 인이와 비리님과 함께 저희 서울보드게임 페스타에 지금 찾아왔어요 뭔가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현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리님 비리님 즐거우셨나요? 네! 자 우리 지금부터 보드게임하러 출발! 인터넷으로 사전 예매를 한 저희는요 먼저 데스크에서 티켓을 받습니다 짜잔 이렇게요 받아든 티켓을 팔목에 착용을 하고요 보드게임 페스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저희는 일찍 서둘러 갔는데도 와 보이시죠? 벌써부터 현장 속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미 게임을 즐기고 계셨네요 게임을 즐기고 나서 도장을 하나씩 받아주면 포인트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 포인트로 또 다른 사은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니와 비니님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많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국민 게임이라 불리우는 도블 게임부터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안기도 되고 공부가 되는 오피시 게임도 함께 해봤고요 에코몽 게임을 가지고 메모리 게임도 한번 즐겨봤고요 오 에코몽 게임은 이니님 진짜 잘하는데요 저랑 같이 둘이 배틀을 했는데 글쎄 이니님이 승리를 했지 뭐예요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창수님 무슨 생각하고 계셨나요? 띵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왔던 고고 젤라 재밌는 게임에서 한번 봅니다 닥터 비이커래요 동글동글한 이 끝에 막대기로 이 카드를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래요 되게 동글동글해서 잘 안 넘어가고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은근히 소근육 발달과 여러가지 뭐 기형 테스트 순발령 이런거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명탐정이다 바로 명탐정 캐치 게임도 즐겨봤고요 그 밖에도 후르츠비 그리고 삑미삑미삑미삑미야 삑미야 게임도 해보고요 오오오 아슬아슬 건축게임도 즐겨봅니다 나는야 과학자 닥터 유레카 게임도 와우 아슬아슬 아슬아슬 흔들흔들 쏙쏙쏙 재밌었어요 저희가 게임을 다 하고요 다른 포인트로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 드디어 우리 이니님의 순서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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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와우 주사위 트레이 세 번째는 이야 주사위 그럼 이번에 비니님 차례 자 과연 비니님은 어떤 사업품을 할까요 와우 처음부터 그 어렵다는 류 게임이 나왔네요 와우 비니굿 우리 비니님 류 득템했습니다 비니님은 그래도 주사위 트레이를 받아서 정말 기뻐했어요 세 번 정도 정해진 게임을 해봤는데요 오우 그래도 류를 득템 그 다음은 제 차례였는데요 과연 뭐가 나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다 주사위 그 외에도 다른 절 시간에는 가족들을 위한 게임과 사고력 그리고 학습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게임들 요즘 핫하다는 코딩 게임까지 선보였습니다 와우 정말 정말 많은 게임들이 있고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막상 보드게임을 구매하려고 하면 비싼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즐길 수 있고 그것들을 모두 다 체험해서 어떠한 것이 나한테 더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 정말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2019년도에도 과연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에는 어떠한 게임들과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을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꼭 다 함께 페스타에 오셔서 현장의 생생함을 한번 즐겨보세요 와우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에 정말로 무궁무진한 많은 보드게임들과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행사까지 여러분들 많이 즐거우셨나요? 아쉽게도 오래 못 가셨다면 내년 기대해 주셨다가 한번쯤 가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마음으로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 페스타 현장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마술이 창시였습니다 뿅뿅뿅 되 Assun 아직 운이 scholarships 됐다 정말 identified 감사합니다.